손상향 그거 우리 때 캐릭터인데? 손상향이냐? 왕자양 이 양갈래 초록한 친구 맞아요 걔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걔 진짜 조금만 수정하면 제 쉐이키 여장 버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쓸 수 있다 진짜 여장이면 카즈키 네 카즈키만 여장을 못 만들어가지고 걔 머리 동그란 거 위에 더 붙여주지 않아? 근데 이 친구 엄청 싼데?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걔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엄청 싼데? 얼굴도 괜찮고 이름이 어렵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미쿠머리를 많이 했었는데 네 미쿠머리를 살짝 했다가 무슨 머리값이 또 올라가지 아 그럴 거면 그냥 돈 주고 못해서 낸 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